네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장우석을 빨리 돌려달라고 제가 웬만하면 늦지 않는데 오늘 갑자기 비가 진짜 많이 왔고요 좀 그랬습니다 저녁때 저도 비가 좀 부슬부슬 온다 싶긴 한데 지금 폭우 내리라고요 폭우입니다 거의 폭우 거기 강병북로 쪽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비상들이 키고 다닐 정도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CPI나 이런 거 말씀 다 하셨죠 네 대강은 발표를 했습니다 5% 나왔다면서요 네 5% 원래 4.7% 예상했는데 그럭저럭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수당 건수는 37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7만 6천 건이네요 37만 건 예상했는데 한 6천 건 더 나온 거니까 이것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요 오늘은 나름 안도의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시장 선불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편하게 어제 맵을 빨리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맵은 제가 얘기했지만 기술주의지의 상승이 좀 보였습니다 페이스북과 테슬라만 빠졌고요 나머지는 다 올라오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까지 오늘도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기술주의지의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역시 저는 계속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좀 이따가 한번 이유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바이든이 화이자에 대해서 5억 개를 5억 개 분량을 매수해 뭐죠 사갖고 보통 글로벌로 공유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헬스케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특별한 특징은 없고요 에너지가 또 소폭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실적부터 체크해 보실 건데요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 하는 고급 가구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미 버핏이 보유한 종목인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1달러 때가 있는데 이번에 4달러까지 나와주면서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진짜 가구를 비싼 거 사시더라고요 북미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소파 이런 것들을 막 천만 원짜리 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고급 가구점이 많이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욱더 이런 시장 전문점까지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래 회사 측은 15-20%를 예상했는데요 일단은 월가에서는 25% 이상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어제 장 끈다고 나와서 실적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마도 오늘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의자인데요 이런 고급 의자가 한 4, 50만 원 한답니다 4, 5만 원이 아니고요 이런 고급 의자를 만드는 과구점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스탑 실적이 나왔습니다 게임스탑은 적자가 줄은 정도 작년도에 1.61달러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는 0.45 마이너스까지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일단 매출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아마존에 전 임원 CEO를 CFO로 영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분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분들인데요 이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매트라는 분이 CEO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라는 분이 이번에 CFO로 영입이 됐습니다 6월 20일부터 근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제 컨퍼런스 콜 때 원래 있었던 CEO 라이언 코어에는 회장직으로 올라가고요 이 두 분이 들어왔는데 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앞으로 어떤 계획을 밝혀야 되는데 어제의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어닝가이던스 얘기할 때 큰 청사진을 보통 그리거든요 특히 이렇게 부진한 기업들은 그런데 일체 언급 없이 그냥 CEO와 CFO만 소개하고 넘어갔던 걸로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1부 2부 이어지나 했더니 그것도 없이 돼갖고요 약간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존에 전 임원을 데리고 온 것은 온라인 플레이로 전환을 좀 꾸고 있다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고 대세는 온라인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두 분을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좀 기원하겠고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CEO하고 CF가 0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9% 급등했어요 아마존에 대한 그런 연안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회사에다 청사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온인가든스가 없는 건가 청사진이 없는 건가 해서 다시 주가가 거꾸로 5%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등당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회사를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고요 만약에 나오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신 5억 회 분량을 구입해서 여러 국가와 공유한다고 계획했죠 특히 소득이 낮은 국가 92개 국가 아프리카에 기부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올해는 2억 회분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구입하고 한다고 소식이 나오자마자 백신 관련제가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화이자, 노어백스,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노어백스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대부분 다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소식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밑에 기사가 깔리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이 12세 이상의 인구 절반은 이미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맞은 거 플러스 보통 한 20% 정도가 이미 걸렸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집단 면역회를 해도 강한이 아닌 정도까지 지금 코로나가 많이 빠르게 접종이 되고 있다는 것도 기사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백신 주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어제는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 프로님이 맞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얼마 안 올라갔네요 2.04% 올라갔습니다 어쨌거나 네,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시죠? 별 문제가 안타깝고도 없어요 너무 문제가 없으셔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일단은 캐시우드가 오랜만에 외부로 일단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언급했고요 마침 이제 오늘 추세하고 좀 맞겠죠 만약에 오늘 CPI가 너무 잘 나와서 장이 망가졌으면 이렇게 안 먹힐 텐데 아이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 언급하면서 지금은 가치지 중심의 시작이 연출되다 보니까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목재가 고점대의 30% 구리가 6% 하락하면서 앞으로 형성제 시대가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참하라 하시면서 5년 내에 자기가 보유한 포트폴리오는 3배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꿈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제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고점대비 30%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캐시우드의 어떤 이런 말들이 시장에 잘 안 먹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보통 이렇게 되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캐시우드가 5년 내 3배라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체감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빠졌고요 앞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성장주가 진짜 올라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PS가 영업이익률이 2년 뒤죠 예상치인 13%를 하여해서 10.5% 혹은 12%를 밝히면서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4%가 넘는 급락을 좀 보였는데요 이건 사실 기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오지 않아서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바로 JP모커체스가 이 내용을 엎어버리는 내용 그렇지 않다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내용이 나와주면서 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기사는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페덱스 UPS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단 인건비 나가고요 그다음에 차로 운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에 대한 운용비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덜 남아도 상당히 실적의 연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고요 그렇지만 작년도에 영업이익률이 7.7%라고 본다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13%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작년도에 많이 개선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UPS가 빠지면서 동일한 업종 동일한 회사님 페덱스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는 조금 운송관련 기업들이 힘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큰 어떤 규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주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신동반 교육 기술이 고점 대비 54% 그리고 TL 에듀케이션이 68% 그다음에 GSX 테크웨드는요 89%가 빠졌거든요 10분에서만 났다는 뜻이네요 10분의 1통만 났 거죠 점투나에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틀째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하락이 가동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진짜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복싱할 때 아까는 복싱도 딱 얘기 들었지만 맞아 봐야 정치한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공이 살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막판에 골드망사스가 신동반 교육 기술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프 집가를 14달을 제시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터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비가 어떤 주가 하락을 막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로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너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중국의 어떤 기관들이 정부가 규제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장기적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매매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럴 때는 하락이 과도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판단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PSR을 많이 들더라고요 골드망사스 같은 경우에는 PSR을 드는데 보통 PSR이 S&P500이 4배거든요 보통 매출 대비 주가 크름이 그런데 이제 그거 이하가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고 좀 보는 거죠 매출이 올라오는 것에 비하면 저는 앞으로 매출 빠질 거 감안해서 빠지는 건데 그렇죠 현재 매출과 비해서 지난번에 모 아이비에서는 그만큼 실적이 감소될 거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일단은 골드망사스는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제하고 해봤자 어쨌거나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골드망사스는 다른 의견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논리가 궁금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골드망사스 의견이 훨씬 더 아이비가 유명하니까 주가 반등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을 일단은 지금 제가 재미난 표가 있어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 약간 시작하는 타임으로 유럽이 미국보다 백신을 싸게 구입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이 일단은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파란색이 유럽이고요 보면 보통 다 커요 모습이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역시 빨간색이 크죠 미국이 비싸게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화이자 역시 미국이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존슨앤존슨 역시 미국이 비싸게 구입했고요 산업회 역시 비싸게 구입했는데 다만 모더나만 반대로 유럽이 좀 비싸게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봤더니 유럽은 조기 개발 단계에서 지원이 있었다 도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 업체에 돈을 투자했더라고요 초기에 개발할 때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고 나서 뭔가 좀 체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고요 급하게 구입하면서 내고를 실패했다 미국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구입하는 바람에 속된 말로 바가지 쓴 거죠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일단은 하버드 대학에 의하면 코로나의 총 경제적 비용이 거의 2경원 원으로 치게 되면 16.1조 달라니까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이 결론의 이 내용의 끝이 뭐냐면 미국이 바가지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비싸게 사면 어쨌거나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좋은 흐름이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찍어서 쓰는 나라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히 모던 하나는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회당 14.76에 구입했는데 미국은 거의 20달러에 구입하는 바람에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니냐는 어떤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부러 비싸게 산 것도 샀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술주가 올라갈 만한 이유 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심려물 국제순위를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악어이 벌어진 것이 다물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는 모습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술주에 대한 바이레이팅이 가장 많았다라는 얘기를 들면서 일단은 조금 기술주에 대한 한번 흐름을 같이 지켜보자 했는데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투자 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9.8인데 2018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축까지 내려와 있고요 보통 위로는 평균이 50이고 아래는 평균이 25인데 평균보다 많이 내려와 있죠 그만큼 시장에 대한 지금 S&P500은 거의 사상 최고치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제가 이제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어제 들었지만 그것보다는 한번 통계를 제가 구하고 싶었어요 보통 이제 가치주가 얼마나 길게 가면 성장주가 올라오는지를 제가 찾아봤더니 자료가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한 1시간 뒤진 것 같은데 좀 이따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기 전에 일단 한번 제가 업종별로 한번 흐름을 흡어봤거든요 봤더니 S&P500이 12.34% 1234입니다 1234 올라왔고요 연간 올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미 소비재는 반대로 6.64%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그다음에 개인들이 보통 투자하지 않고 있는 에너지하고 금융은 46% 28%로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산업재 소재 부동산 절대 투자하지 않거든요 거의 이것도 역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미 소비재 테크 쪽이 7.75%로 이건 S&P500 대비 상당히 좀 못 올라왔다 그만큼 개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에 대한 부진이 그런 이유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온 거고요 이거 제가 보면서 예탁원 결제원의 모습을 봤더니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같은 건 거의 없고 금융은 하나인가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미 소비재 아니면 테크였기 때문에 아마도 약간 소외감이 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20년 6월 13일 표입니다 딱 1년 됐죠 그러네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 때 옆에는 기관이고 오른쪽이 기관이고 오른쪽이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이 어떤 걸 투자했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나오는데 아마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집계하니까 작년도에 비자, 어도비, 마스터카드, 알파벳, 페이팔 이게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작년 여름에요 작년 여름에요? 주가가요? 네 여기서 보시면 구글 같은 거, 페이팔 같은 것들, 어도비 같은 것들 물론 여기서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보통 신용카드가 잘 안 써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알파벳 같은 거 잘 나왔거든요 작년도에 그런데 그때 당시 개인이 뭘 담았냐면 포드, 지이, 어메니카 에어라인, 델타항공, 디진 담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낙폭과대주 낙폭과대주 솔직히 지이는 제가 딱 저점이었어요 이때 이때 사신 분들은 저점에 사신 건데 물론 이제 그때 사셔서 지금까지 가져왔으면 다 수익이 났죠 그렇지만 딱 이 프로그램이 설명하신 것처럼 낙폭과대주에 들어가신 거예요 올라간 주식이 아니고 이게 미국 개인입니다 한국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의 개인들의 습성이 주가 많이 올라가는 거를 올라타기보다는 많이 빠져있는 걸 사서 한번 올라가는 걸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이 거꾸로 가는 부분이었죠 특히 여기 나와있는 항공주나 지이 같은 거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도 한 3, 4개월을 고생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주가 올라오지 않는 바람에 만약에 버텼다고는 지금까지 했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사셔서 혹시 가을에 빠져나오면 진짜 손해만 보고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때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작년 가을부터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일단 이게 약간 물론 올해 표가 나오면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주도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이나 에너지나 올라간 종목이 아니고 또 한 번 좀 못 가둔 종목들을 잡고 뭔가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소외감이었을 텐데 개인의 매매는 오히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낙폭은 깊은데 코로나 영원히 가겠나 설마 저런에서 망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저점에서 잡아서 참을성 있게 갖고 가리라 남은 거는 설명대로 리즈너브란 투자인데 그렇습니다 구글 사고 뭐 페이팔 사고 그러면 저건 왜? 라고 물으면 오히려 기관들의 매매가 설명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구글은 이제 지금 4일째 사상치고치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어떻게 알고 가죠? 지금 보시면 저도 납득이 갑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코로나가 한참 터져서 미국이 난리가 났을 때는 월앤버핏도 델타 8구였잖아요 네 델타 8구였을 때였죠 그 다음에 제가 저도 솔직히 방송에 나왔고 뭐라고 했냐면 항공주는 정말 제일 더디게 회복되지 않겠냐 카지노, 카지노, 크루즈 여러 가지 중에서 항공주는 좀 늦게 사보자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크루즈는 정말 2년, 3년이 지나도 안 탈 것 같다는 저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맞았지만 그때 당시에 진짜 물론 결과는 좋았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갔다고 보면서 미국 주식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걸로 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니까 한번 이거를 올해 표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렵게 구한 표인데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가치주가 성장주를 한 달 이상 이긴 경우가 총 6분밖에 없습니다 딱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로스 밸류, 그로스가 79% 이게 금융위기 바로 끝나고 나서 14개월 동안 이어졌던 기간인데요 그로스가 79%인데 밸류가 165% 이긴 거죠 이긴 게 총 6번 있었습니다 한 달 이상 이긴 게 그러면 이런 이긴 동안의 이 기간이 평균이 얼마였냐 9개월이었습니다 9개월 9개월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똑같은 가치주가 성장주를 이기는 아웃퍼품 기간이 지금 7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과거의 통계를 산다 그러면 9개월이니까 평균 지금 7개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길어야 가치주의 선전은 평균 삼아서 본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2개월 더 진행되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조금 성장주로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성장주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잘 기다리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 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가 다 있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대단합니다 아이비들이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으니까 빠르게 좀 오늘은 제가 좀 늦어갔고요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출발 상황은 플러스 출발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올라가네요 제법 S&P500은 0.66% 사상 최고치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우도 역시 0.71% 플러스 나스닥 0.70% 짠 것처럼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폭이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지금 6개월째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역시 고용 지표 역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맵을 좀 볼 건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보시면 다 올라가네요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지금 전부 다 녹색 불을 키고 있고요 테슬라 1.76% 아마존 1.13%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요즘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0.45% 구글 0.95% 애플 0.41% MS가 0.93%로 빅테크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에너지도 올라가는 모습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고요 그 다음에 확연하게 녹색을 키고 있는 게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심부로 나오죠 서비스나우 클라우드 업체인데요 오늘 투자계 상향 소식이 나와주면서 바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고 싶었는데 오르고 싶었는데 5월 물가 지표 어떻게 나올지 그거 조금 마음에 걸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나왔건 일단 숙제 끝났으니까 네 숙제 끝난 거죠 파악하는 거네요 숙제 끝나서 올라가니까 솔직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준비 요이 땅 출발선상에서 딱 이제 무릎 꿇고 뛰어나갈 준비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앞서 또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뭐 시장을 설명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일단 단편적인 기사가 나온 거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RH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RH라고 그러고요 보통 풀네임은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그네 주얼러스라고 하는 이제 보석 판매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1.27 주당 수익 예상했는데 2.23에 나와주면서 이것도 역시 상점 보통 소매점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닫았다가 다시 열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요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6.3%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가는 가게라고 하네요 왜 갈까요? 선물 사러 가겠죠 게임 스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바뀌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원 바뀐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많은 분들이 길을 길었을 것 같아요 뭘 바뀔까? 어떻게 회사를 그림을 그릴까 했는데 그런 게 일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클로버엘스, 웬디스, WWE는 뭐냐면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거든요 혹시 레슬링 보십니까? 이 프로님? 요즘은 잘 안 봅니다 옛날에는 봤었죠 미국에 있는 레슬링이요? 네 그걸 보십니까? 요즘 안 봐요 요즘 안 보시고 예전에 그거 요즘 보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 WWE가 왜 계시겠죠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밈으로 들어갔대요 왜 밈으로 분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밈으로 분류가 돼서 들썩이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밈은 왜 밈으로 분류가 됐는지 모르는 주식들을 밈이라고 한답니다 아 정의 자체가 왜 밈인지 모르는 게 밈이다 아 밈입니까? 그래서 밈이라고 캥거루 같은 겁니다 상당히 좀 저 동물의 이름이 뭐냐 캥거루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WWE가 포함돼서 주가 급등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시면 레디스 닷컴에 가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거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막 서로 언급하고 하는 게 주가 올라가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서비스 나오는 아까 얘기했지만 오랜만에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골드막삭스가 컨비션 바이라고 해서 이게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컨비션 바이 컨비션 바이, 스롱 바이 이거 나오면 정말 주가는 그냥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제 주가 최근에 많이 빠져갖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붉은 진한 녹색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보잉이 또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보잉이 737 맥스 100대를 100대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AL이 일단은 산다고 했으니까요 얼마 진짜 계약을 할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조금 더 보잉에 대한 주가가 있을 것 같고요 737 맥스 규정에 대한 그런 우려가 조금 씻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1%가 올라간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S 플레이드 지난번에 플레이드 플러스는 일단은 생산을 중단했고 취소했고요 플레이드는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차량 가격이 12만 달러 12만 달러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겠죠 1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390마일이니까 한 630km를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용량을 보여주는 그런 차를 새롭게 선보인다 그러니까요 글쎄 이게 뭐 크게 뭐 주가가 올라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자 노블록스가 카피라 그러니까 저작관에 걸렸는데요 지금 이제 음악 같은 거 음악을 뭔가 좀 이렇게 무단을 썼나 봐요 음악 관련해서 소상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블록스 안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발생할 수 있겠죠 주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늦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오르는데 다 오르는데 오늘은 밈이 좀 빠지고 있는 반대로 시장이 정상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임스탑이 한 9%가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러버엘스 같은 것도 1% 이상 웬디스도 오늘 또 빠지는 바람에 올라간 거 대부분 다 다시 복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는 610달러로 600달러를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한번 보고 가죠 엔비디아 왜 말로 올라갑니까 그냥요 엔비디아 오늘 올라가겠죠 당연히 0.4%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700달러도 안 되니까 엔비디아 지금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체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뭘까요 저 다 올라가는 저거는 어떤 거요 여기요 그냥 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CPI에 대한 어떤 부담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죠 CPI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CPI가 해결되도 다시 한번 내일부터는 또 약간 조심스러운 장기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또 FMC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15월 16일까지 이어지는 그것도 그것도 보고하자 이렇게 하면서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뭐 장을 빠트릴만한 그런 내용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빗속을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또 오래 기다려주셔서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시간 또 채워주신 이데일리 이정훈 국장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도 또 집에 들어가서 쉬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쉬십시오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